룬아워시 24시 셀프 빨래방 본사 직영점 룬아워시 여기 커피숍하고 빨래방하고 같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일명 빨래카페라고 합니다 여기가 운동화 전용도 있네 빨래가 궁석홀프님 모셔가지고 여기에서 오늘 커피 한잔하고 있어요 이필이하고 싹석피싱하고 야당명사님 구비라고? 야당명사님 구비라고? 야당명사님 내가 구독좋아요 해보니까 이필이 갖다가 구독좋아요 해놔요 야당명사님 다 돼가 있을거다 이필아 야당명사님 왜 내 모른다 아니 그러면 왜 우리한테 안왔어 오늘 야당명사님 다 되겠지요 아 대국기가 태우양님 오셨으니까 이필이 뒤에 있습니다 아 오늘 왔습니다 아 태국기가 간다님 이필이 간다 태국기가 간다 이필 간다 야당명사님 이필이 간다 손이 크다 르나와시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가 물에 물을 더 먹어요 뜨거운 물이 부족해요 르나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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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암마의 자까지 오우 커피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길이 간다 가시면은 안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안 되는 일 빼고 다 돼야 돼요. 아 안 되는 일 빼고 다 돼? 궁금한 사회가 미친 거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근무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빨랫방을 한다든지 커피숍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제가 예뻐하는 나무여요. 야당 명상님 굶이 계시니까 한번 만나자. 진짜 몰랐다. 진짜 노란 장미하고 저 우리 농막으로 다 모여? 백누나! 백누나를 내 보고 잘 챙긴다고 백누나한테 백여사님한테 한번 가야 되는데 백누나! 내가 누나가 있는 것도 가지도 못하고 밥마다 뭐 누나한테 못 들어가고 그리고 밥도 하도록 팔아주러 가야 되는데 한번 가자 피라 누나 집에 밥 팔아줄 카드 있는데 뭐 카드도 있죠. 밥 팔아주러 가야지 우리 평양사님 내가 지금 돈 먹고 있는 중이에요. 밥 대돌이 한 5큰씩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굿바이 건강하세요.